안녕하세요. 메가스테이 수험생 여러분. 저는 입시전략연구소장 남윤곤입니다. 이제 2020 대학 입시에서 첫 번째 관문인 수시모집이 여러분들이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을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올해 수시모집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테마는 뭐냐면 올해 입시 환경이 작년 2019학년도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가 시험을 본 시험 중에 하나가 6월 모의평가죠. 이 시험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첫 번째 재학생 숫자가 있어요. 작년에 재학생이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친구는 45만 4천명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는 39만 7천명으로 5만 7천명이 줄어 있어요. 그럼 45만 명에서 5만 7천명이 준 거니까 거의 12% 이상의 아이들이 올해는 줄어 있다. 라는 게 재학생의 특징이고요. 반면에 재수생은 작년보다 다소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수시 모집에서 교과 전형이거나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의 상당수가 재학생들인 거죠. 졸업생이 아니겠죠. 그럼 이제 교과나 종합 전형은 인원이 이렇게 크게 줄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질 거고요. 합격선도 내려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이 졸업생들의 상당수는 논술 위주 전형으로 원서를 쓸 거예요. 그래서 아 논술 전형은 굉장히 치열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 그럼 수능까지는 어떻게 될까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재학생이 이만큼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재수생은 6월 모의평가 통계로 우리가 과거 통계를 대입해 보면 재수생이 한 5천명 정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실제 수능 보는 친구들은 작년보다 4만 5천명 정도가 줄어들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통계를 기본적으로 보면 정시를 대비하는 수능으로 대학 갈 때도 어찌됐건 학생 숫자가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시도 경쟁률은 떨어질 거다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하나 참고적으로 보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볼 때 올해 입시 환경에서 대학들이 뽑는 방법을 우리가 수시와 정시로 나눠봤을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올해 입시가 이제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나중에 바뀌고 나면 또 입시 정책이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 상황에서는 올해가 수시 모집을 가장 많이 뽑는 해가 될 겁니다. 내년은 참고적으로 이게 77%로 0.3%가 줄어든다라고 발표가 이미 되어 있거든요. 어찌됐건 역대적으로 올해는 수시를 가장 많이 뽑는 해가 될 거고요. 상대적으로 정시 인원이 그만큼 준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또 하나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수시가 늘어나는데 도대체 어떤 인원이 늘어나는가를 기본적으로 봤더니 여전히 계속 해마다 늘어나든 종합전형이 지난해에 비해서도 또 조금의 인원이 늘어난다라는 게 기본적 특징이고요. 이 오른쪽에 반면에 주요 대학교에서 대부분 실시를 하는 서울대나 고려대 일부 대학교를 배제하고 나머지 대학들이 실시하는 논술전형은 작년보다 인원이 꽤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또 대입을 시키면 고3 학생 숫자가 줄었어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은 늘었네요. 아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서는 지원할 수 있는 풀의 아이들도 줄었고 실제로 모집 인원은 늘었으니까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논술전형 같은 경우는 뽑는 인원이 줄었어요. 근데 재수생들은 지난해보다 5천명쯤 늘어날 것 같대요. 그래서 이 수시 모집에서 논술전형은 다소 경쟁률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수시의 기회이긴 하지만 하나 여러분들께서 또 알아두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입시에서 정시 모집이 늘어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늘어난 대학교가 어딘지를 기본적으로 봤더니 여기 스카이라는 대학, 서울대는 실제로 이제 올해 정시 모집 인원이 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189명이 늘어난 인원이 어디서는 거냐면 연대와 고대에서 이 인원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서강대나 한양대나 성균관대나 경희대 이상의 대학교는 지난해보다 정시 인원이 800명 이상 늘어나 있어서 올해 입시 상황에서 정시로 선발하는 인원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는 서울대부터 경희대 이상의 대학교는 문이 굉장히 넓어지는구나. 정시에서도 이걸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시 설명이기 때문에 수시에 대한 우리 주요 대학교의 특징들을 기본적으로 보면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건 별로 없는데 일부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서류 비중이 늘어난 대학교가 있기도 하고요. 상당수 대학교가 수능 폐지가 된 학교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교가 올해 늘어났다라는 거죠. 아 그럼 실제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변별력을 가지는 가장 큰 요소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까지 만들어놓은 내신 성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작성을 해야 되는 자기소개서라든지 또 3학년 1학기 아직 비교과를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수정 보완을 할 수가 있죠. 그때 무언가 기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교과 항목들이 서류라는 걸 통해서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올해 일부 대학교의 특징이 될 거고요. 논술은 뭐 어찌됐건 논술 전형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논술 성적으로 아이들을 뽑는 게 점점 더 강화된 게 올해 입시 상황이고 연대를 필두로 해서 일부 대학교가 수능 체제를 폐지했거나 수능 체장을 기준으로 작년보다 학생 수자가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완화시킨 학교도 상당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그냥 배경 지식으로 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환경적인 요소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해둬야 될 게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올해 입시가 어떻게 무언가 바뀔까를 간단하게 전망을 몇 가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했지만 올해에는 재학생이 감소를 하고 재수생이 늘어날 거다라는 게 2020의 대학 입시의 상황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재학생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경쟁률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전형이 두 가지가 생길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학생부 전형 중에 교과 전형도 재수생들의 지원율 보다는 재학생 위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전형도 경쟁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겠구나. 또 학생부 종합 전형도 모집 인원은 늘어나 있고 재학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전형도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인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술 전형은 실제로 대학들이 뽑는 인원이 지난해보다 천 명 가까이가 줄어들었는 상황에서 재수생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원래 높은 경쟁률이었지만 올해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걸 첫 번째 우리가 전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 수능을 본 아이가 53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수시 모집에서 뽑은 아이들이 22만 명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53만 명이 모두 다 수시를 지원했을 때 22만 명을 뽑으면 수시에서 붙지 못한 아이들의 숫자는 31만 명이 남습니다. 그렇죠? 53에서 22를 빼면. 그런데 올해는 48만 명이 수능을 볼 거예요. 그런데 수시에서 뽑는 인원은 지난해보다 늘어나서 23만 명쯤 될 겁니다. 그럼 올해는 정시, 수시에서 합격하고 정시까지 오지 않는 친구들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거고 그럼 정시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5만 명 이상이 실제로 정시까지 남는 아이들이 지난해보다 통계적으로 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또 잠깐 말씀을 했지만 주요 대학교는 지난해 이 주요 대학교가 아까 경희대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시 모집 인원이 7,500명이었는데 올해는 8,600명으로 1,000명 이상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럼 아, 정시까지 남는 인원을 주는데 또 여기에 모집 인원까지 늘어났으니까 정시도 경쟁률이 진짜 많이 떨어질 거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작년 소문을 좀 들어봤겠지만 서울대도 지난해 특히 자연계열 위주로 합격선이 굉장히 크게 내려간 학과들이 있죠. 컴퓨터 학과일 수도 있고 산업공학과일 수도 있고 상당수 학과들이 합격선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는데 올해는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정시에서는 더 커진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일 거고 특히 연대나 고대부터 정신원이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레벨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경쟁률이 더 떨어지고 합격선은 더 내려갈 수 있는 게 정시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 여기 합격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격선의 통계를 우리가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빼고요. 일반계 고등학교를 모두 다 더하면 1750개쯤 되거든요. 175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작년에 수능을 본 친구들은 53만 명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수능 안 보는 애들도 일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편하게 작년에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평균적으로 문과 200명, 이과 200명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고등학교 3학년으로 바뀌면 문과 학생들과 이과 학생들이 줄어드는 비율이 조금 다르거든요. 아까 전체 학생이 12%가 조금 넘게 재학생이 준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줄어드는 인원을 사회탐구 응시자 숫자와 과학탐구 응시자 숫자로 이렇게 나눠서 비교를 한 번 해보면 사회탐구는 8.8%가 지난해보다 줄었고요. 그리고 자연계는 17%가 줄었습니다. 그럼 아, 한 학교당 이것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전국의 고등학교 평균은 줄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과가 200명짜리 고등학교가 전국 평균으로 하면 올해는 182명으로 주는 거고 자연계는 200명짜리 학교가 166명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200명일 때 전교 20등하는 아이는 상위 10%에 해당되는 친구죠. 그죠? 근데 올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전교 10등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 학년이 166명으로 줄었다라고 하면 166명 중에 전교 10등을 한 친구는 상위 10%가 아니라 상위 7%의 아이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대학을 갈 때 우리가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숫자가 줄었냐? 작년보다? 라고 질문하면 고등학교 숫자는 거의 동일합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그 뭐가 준 거냐면 학생 숫자가 한 학교당 준 거죠. 그럼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작년에 어떤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메가 고등학교에서 전교 5등짜리가 메가 대학교를 갔다라고 하면 올해 전교 5등짜리도 메가 대학교를 가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왜요? 서울대 정원이 3172명으로 고정되어 있고 연대, 고대, 서강대, 성강대, 한양대, 중앙대, 이대, 경희대, 외대 등등 서울의 상위 20개 대학교의 모집 인원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가요? 전체 총원이. 그러면 실제 지난해 우리 학교 선배 등수가 간 대학을 내가 똑같은 등수를 받은 아이는 똑같은 대학을 가야 정상이라는 거죠. 20등짜리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한양대를 갔다라고 하면 올해 전교 20등도 한양대를 가야 정상인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점이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작년에 고3이 받았던 내신 등급하고 여러분들이 받는 내신 등급은 달라진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똑같이 여기 예를 들어 놨는데 우리가 작년에 200명일 때 전교 16등 한 아이를 저희가 학교 통계를 기본적으로 보다 보니까 내신 평균 2등급쯤이 되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182명으로 줄어든 문과는 182명으로 가정했을 때 전교 10등째 내신을 우리가 추적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내신이 2.1등급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작년에 홍익대학교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아이를 뽑았을 때 평균 2등급짜리를 뽑았어요. 라고 홍대 홈페이지에서 학생부 교과전형 입시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어. 그럼 올해 홍대는 원래 정상적으로 지난해랑 똑같은 아이를 뽑는다라고 하면 2.1등급을 뽑으면 작년하고 아이들 수준이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는 2등급짜리가 뽑았던 작년의 대학교는 올해 애들이 문과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2.2등급까지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무언가? 올해 합격선이 특히 어떤 전형에서요? 이렇게 등급을 바로 발표하는 교과전형에서 합격선이 하락하는 건 모든 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명약관화한 일이 될 겁니다. 일반적 통계로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저 학교가 작년에 1.5등급을 뽑았어요. 2등급을 뽑았어요. 3등급을 뽑았어요. 이런 입시결과를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럼 올해도 3등급이 들어갈 거냐 2등급이 들어갈 거냐 작년 결과만 그대로 보고 우리가 지원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대학은 모두 다 합격선이 내려갈 거다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추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건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과전형하고 수능전형 두 개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건 무언가 등급으로 수시 모집해 교과전형은 합격자 성적을 발표하고 정시에서 뽑는 인원도 대학들은 뭘 발표하냐면 지난해 입시결과를 이렇듯이 발표합니다. 그럼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작년엔 수능을 53만 명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희대학교란 대학교의 중국학과에 입학한 아이들 중에 이게 상위 80%에 해당되는 아마 점수일 거거든요. 뽑은 아이의 성적을 봤더니 국어 100분위가 94.9였대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에 100분위 95 이상을 받은 아이가 몇 명이지? 라고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이 인원이 2만 9천 2백 명이요. 다시 얘기하면 100분위 100, 99, 98, 97, 96, 95까지 맞은 아이들이 2만 9천 2백 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 100분위를 95 맞은 아이는 나랑 동점자까지 포함해서 2만 9천 2백 명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대학교가 원래 수준이 똑같은 아이를 올해도 뽑는다라고 하면 국어가 올해도 2만 9천 2백 명짜리를 뽑아야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수능을 본 아이들이 4만 5천 명이 줄 건데 아직 그 추정까지는 여기다 집어넣기 애매해서 6월달 모의평가를 받던 등수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는 94를 맞은 100분위 아이가 등수가 몇 등이냐면 2만 7천 888 등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95랑 올해 94랑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등수가 더 누가 높죠? 94를 맞은 아이가 약 1,400등 정도가 얘가 더 높죠. 그럼 누가 더 시험을 잘 본 거죠? 점수는 94백 분위를 맞았지만 작년 95백 분위 맞은 애보다 얘가 1,200등이 올라간 겁니다. 그럼 경희대는 올해 94백 분위 맞은 애를 뽑으면 와, 우리는 작년보다 1,400등 더 좋은 아이를 뽑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성적표를 봤을 때는 백분위가 1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수학 나형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85의 백분위랑 올해 81의 백분위랑 점수 등수가 거의 똑같다. 탐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올해 정시모집도 합격선이 문과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과목별로 이만큼 각각 떨어질 거다. 어느 정도 수준이요? 백분위 90쯤 맞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대학교가 실제 이제 백분위 성적이 과목을 다 도하면 이게 5점이죠. 탐구는 두 과목 평균이니까 2.5점이죠. 7.5점 정도 백분위가 떨어지는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시모집에 어느 대학교쯤을 갈 수 있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똑같이 경희대 우주과학과 자연계 작년에 92라는 백분위가 4만 5천 등이래요. 그런데 올해 91이라는 백분위가 4만 3천 등입니다. 이것도 2천 등으로 올라간 거예요. 저희가 여기다 숫자 2라고 적고 싶지만 더 적은 숫자를 올해 적어놨습니다. 1점 이상이 하락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수학 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언가 계산을 쭉 하다 보면 자연계도 실제로 탐구해서 3점, 2점, 1점 해서 6점 정도의 백분위 90 근처에 맞는 친구들은 성적이 올해 이 대학들의 합격선이 내려간다라는 게 기본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과 전형이든 정시의 합격선이든 무언가 합격선이 꽤 내려갈 겁니다. 여기에 제가 고려하지 않은 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경희대 이상의 대학교가 1,000명 정도 이상이 정시 인원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변수는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까지 고려를 하면 아마 합격선은 이거보다 더 내려가게 되겠죠. 이거 나중에 정시대 설명을 드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수시에 설명을 드릴 때는 가늠자만 잡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와도록 할게요. 또 하나 이제 올해 환경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다 추론할 수 있지만 수능을 보는 아이들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1등급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 숫자도 줄 거고 2등급 안에 들어간 숫자도 줄 거고 4등급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숫자도 줄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능 최장료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교를 우리가 수시모집에 지원하려고 하면 이 수능 최장료 기준을 만족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그만큼 줄어들 거다라는 표를 그냥 간단하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수능 최자를 적용하는 고려대학교이거나 이화여대이거나 홍익대 교과종합이거나 상당수 대학교의 논술전형 같은 경우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추는 아이들의 숫자가 작년보다 줄 거라서 실질 경쟁률은 더 떨어지겠구나 라는 우리가 출원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작년 입시 결과예요.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왼쪽이 교과전형입니다. 작년까지는 3개 등급함 5였어요. 올해는 이게 3개 등급함 6으로 바뀌긴 하는데 일단 작년에 결과를 봤더니 문과가 최초 경쟁률이 8.8대 1이었대요. 이건 경영학과든 사회복지학과든 철학과든 모든 학과를 다 더해서 평균 경쟁률입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맨 꼭대기에는 기계공학과든 화공생명이든 건축이든 등등등 모든 경쟁률을 다 도와줬더니 17대 1이었대요. 그런데 이 조건을 딱 걸어버렸더니 문과이들은 반이 안 되는 아이들이 수능 체제를 맞춰서 실질 경쟁률이 4대 1로 떨어졌다. 경영부터 모든 학과를 통탈을 냈기 때문에 물론 위의 학과들은 이 실질 경쟁률이 평균보다 높을 수도 있겠죠. 반면에 중하위권 학과는 이거보다 실질 경쟁률이 더 낮아질 겁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17대 1이었는데 아무래도 문과 친구들이 자연계 친구들보다 똑같은 수능 체제를 적용하면 맞추는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문과 아이들보다 훨씬 더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4분의 1 수준의 아이들만의 수능 체제를 맞추더라. 30%가 안 되죠. 수능 체제를 맞추는 아이들이. 교과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을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만약에 수능 체제를 걸어버리면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하면 수능 체제를 없었다고 하면 17대 1 이 경쟁률이 최초 경쟁률이기도 하고 실질 경쟁률이 되기도 할 텐데 이렇게 조건을 걸어버렸더니 실제로 이 조건을 맞춘 아이들이 이거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생각보다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게 수능 최장률 기준을 적용시켰을 때인데 이게 올해는 조금 더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겠다. 왜요? 수능 보는 아이들이 4만 5천 명 이상이 줄 거기 때문에 조건을 맞추는 아이들이 그만큼 줄 거고 최초의 경쟁률도 더 내려가겠죠. 아이들이 줄었으니까. 옆에 논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은 일단 막대그래프 높이가 조금 경쟁률하고 좀 다르긴 한데 50대 1, 36대 1 이렇게 경쟁률을 보였던 이 전형이 수능 체제를 맞추는 애들이 문과 아이들도 20% 정도밖에 수능 체제를 못 맞추고 자연계 친구들도 30% 정도밖에 수능 체제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또 한 번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능 체제를 기준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 경쟁률에서 실제 경쟁률이 이렇게 하락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올해는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더 크게 하락할 거라서 수시에서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교는 생각보다 수능의 변별력이 더욱 커지고 역량력이 커지는 입시가 올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내대 교과전형 경북대 종합전형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물론 수능 체제를 기준인 생각보다 높기는 합니다. 높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원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맞추는 아이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 우리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이 전형들은 실제로 다른 대학교랑 중복으로 합격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내대 교과전형을 쓴 아이가 이내대 교과만 썼을 리가 없죠. 수시 6장을 썼기 때문에 물론 이내대 의대보다 레벨이 낮은 학교도 일부 썼겠지만 높은 학교도 썼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내대 의대보다 레벨이 높은 학교를 만약에 그 친구가 붙었다라고 하면 다른 대학으로 이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충원을 시키게 될 텐데 이건 여기에 고려하지 않은 경쟁률입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실질 경쟁률을 내버리면 이것보다 경쟁률이 최소한 1대 1 이상은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특히 학생부 전형에서는 이렇게 수능 체저와 충원률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생각보다 합격선이 꽤 많이 내려갈 게 올해 입시 상황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설명회를 찍고 있고 7월 17일 이후에 이게 영상이 오픈이 될 텐데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 내용은 우리가 수시에서 세부적인 각 대학의 특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제가 학원이나 여러 가지 지역에서 수시 설명을 할 때 다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대학을 선택해야 될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 원서를 쓸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될 것부터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특기자 전형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을 일단 배제를 했고요. 크게 우리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수시 모집에서는 3개 전형이고 정시에서는 가나다군으로 정시 수능 전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전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수능 전형과 교과 전형은 수능과 교과는 어떤 전형이냐라고 질문하면 모든 입시 결과가 다 끝난 다음에 내 성적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원 대학교를 고르는 게 수능과 교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다 끝났어요. 제 수생들은 지난해 이미 내신 성적을 다 받았죠. 그럼 이 성적은 고정값입니다. 내가 내신이 2.4등급이에요. 3.3등급이에요. 이렇게 내신을 딱 받고 나면 아, 2.4등급하고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어디지? 이렇게 찾는 게 교과 전형인 겁니다. 똑같은 게 수능인 거죠. 11월 14일 날 수능을 보고 나면 12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한테 수능 성적표가 발송이 될 거고 아, 내가 국어는 표준점수 몇 점, 수학은 표준점 몇 점, 탐구는 몇 점, 영어는 몇 등급 이 성적을 받고 나서 내 점수에 맞게끔 원서를 쓴다고 하면 가군에 경희대가 좋을까? 건국대를 써야 할까? 나군에는 내가 중앙대를 쓰면 좋을까? 아니면 성대까지 한번 높여볼까? 뭐 이렇게 고르는 게 수능 전형인 겁니다. 두 개 전형은 성적표를 받고 나서 그 성적표를 토대로 지원하는 거죠. 반면에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은 그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대학교를 지원하면 가능성이 있을까? 라고 무언가 내 결과가 모두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를 가지고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기대를 가지고 지원하는 전형이라서 합격할 수 있냐 없냐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전형인 반면에 이 왼쪽에 교과 전형이거나 나중에 수능 전형은 내 성적표를 받는 순간 내가 연세대학교가 조금 불안불안한데 이런 친구는 내가 한 장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레벨이 좀 떨어지는 아,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연세대를 하나 쓰려고 하는데 나군에, 가군에, 내가 한양대를 쓰면 붙겠지? 라는 무언가 판단을 만들 수 있는 게 이 두 개 전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생각할 때 수시모집에서 제일 쉽게 원서를 쓸 수 있는 방법은 판단이 확실한 이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를 하나를 완성을 시켜 놓으면 원서를 쓰기가 되게 쉬운 겁니다. 어찌됐건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판단이 불확실한 이 두 개 전형을 판단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꼭 붙는다. 여기는 조금 써도 될 것 같다. 여기는 쓰면 안 될까? 이런 무언가 판단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될 텐데 이 고민을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이 고민을 빨리 결정해야 되냐면 교과 전형이거나 수능 전형은 그냥 나중에 성적 받은 대로 원서를 집어넣으면 되지만 얘는 중간 공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종합전형을 쓰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물론 일부 대학교 자기소개서 안 쓰긴 하지만 일부 대학교 추천서 안 받긴 하지만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대부분 추천서도 선생님들께 받아야 되고 또 상당수 대학교가 면접도 있기 때문에 면접 준비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소개를 쓰려고 하면 내가 기계공학과를 써야 될지 내가 화학공학과를 써야 될지 내가 경영학과를 써야 될지 내가 언론 홍보 영상을 써야 될지 그걸 결정을 해야 자기소개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결정을 해야 면접을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고려대를 학생부 종합으로 쓸지 서강대를 쓸지 여러 가지 대학에 따라서 면접 준비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까지 사실 기본적으로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형들은 우리가 미리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전형은 빨리 결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전형이다. 논술도 마찬가지겠죠. 대학마다 논술 문제 유형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대학교는 수리논술만 봐요. 어떤 대학은 과학논술이 포함이 돼요. 문과 친구들도 어떤 대학교는 영어제시문이 출제가 돼요. 어떤 대학은 수학문제도 나와요. 대학마다 출제 범위나 문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좀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교과 전형은 9월 달에 결정해도 된다. 뭔가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원서 쓰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제일 먼저 맨 왼쪽에 뭐라고 되었냐면 정시 합격 대학 가능 대학 수준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메가스테이 학교인지식 서비스나 여러 가지 대학을 가보거나 이렇게 확인을 하면 이 대학교를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수시를 쓰려면. 극단적으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나는 선생님께서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면 붙을 것 같대요. 성균관대학교로 써도 괜찮을 것 같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양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는 수시의 학종이나 교과전형이나 이런 전형은 면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떤 친구가 한양대는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선생님 말을 듣고 성대까지 원서를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런데 11월 14일 날 수능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11월 14일 집에 딱 돌아와서 국어시험부터 채점을 했더니 우와 국어를 다 맞았어요. 수학도 다 맞았어요. 이러면 점점 불안해집니다. 왜요? 다 맞았는데 왜 불안해지죠? 수능시험을 너무 잘 봤는데 내가 수시모집에 한양대를 집어넣어놓은 게 나중에 됐을 땐 아쉬움으로 남을 수도 생기는 거거든요. 왜요? 정시로 만약에 가면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괜히 수시에 한양대를 얻는 걸 성대는 내가 왜 넣지? 이런 생각을 나중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해낼 건 정시에 어느 대학 수준까지 갈 수 있는지를 6월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9월달 모의평가까지 여름방학의 학습량을 얼마나 하면 성적이 어떻게 변할지 학습계획을 토대로 이걸 먼저 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내신과 논술과 등등의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수시를 써야 될지를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제가 케이스별로 하나씩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친구들 아까 제가 잠깐 말씀했지만 6월 모의평가를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6월 모의평가 때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요. 국어라는 시험을 내가 실수를 해서 두 문제를 더 틀렸고 수학도 더하기를 빼기로 계산하는 바람에 두 개를 더 틀렸고 무언가 이런 아쉬움의 6월달에 남았을 거예요. 물론 절치부심 여러 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9월달에 시험을 되게 잘 보면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무언가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6월 모의평가도 그렇고 9월 모의평가도 그렇고 이건 두 번의 연습 게임이거든요. 이 두 번의 연습 게임을 토대로는 실제 수능이 내가 몇 점 나올 거라는 걸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6월 모의평가가 딱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아, 이번 시험에서 두 문제만 더 맞았으면 나는 점수가 몇 점이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 선수를 올리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일단 현실을 먼저 즉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예를 한 번 더 못할게요. 내가 6월달 모의고사를 딱 봤더니 내가 이번 모의고사 성적은 세종대쯤 갈 수 있는 성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세종대학교는 수시에서 넣을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도 극단적으로 동국대, 건국대도 국어 하나 더 맞추고 수학 하나 더 맞추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이라서 동국대, 건국대도 쓸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결심했어. 난 수시 모집을 경위대 이상부터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실제 수시 모집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6월 모의평가를 딱 봤는데 이 시험이 최악이었어. 라고 하더라도 이 수준보다 레벨이 낮은 대학교도 수시 모집에 몇 군데는 한두 군데는 지원을 해놓을까? 라는 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실제로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 시험을 못 볼 가능성도 꽤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실제 수능 잘 보면 어떡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면접을 보는데 수능 뒤에 면접 보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죠. 동국대도 그렇고 건국대도 그렇고 경희대도 그렇고 상당수 대학교들이 수능 뒤에 면접 봅니다. 수능 뒤에 면접 본다라는 얘기는 내가 수능을 잘 보면 면접을 안 보러 가도 된다라는 얘기랑 일치하는 거죠. 그럼 그 대학교는 내가 이번 6월 모의평가 성적은 한양대까지 성적이 나왔는데 내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쓰려고 하면 경희대까지밖에 못 간대. 경희대는 안 쓸 건데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경희대학교는 수능 뒤에 면접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 혹시 모르니까 여기는 하나쯤 집어넣을까? 라고 수능 뒤에 면접 보는 학교들은 넣어 놓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 수능 이전에 넣는 학교는 그런 대학교를 집어 넣으시면 안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고 두 번째 고민해야 되는 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냐 없냐까지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정말 케이스를 하나하나씩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대학 가는 게 나한테 제일 이득이야.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나는 내신 성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름이 안 나온 대학교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 지금 내신 성적으로는 서울시립대를 갈 수 있는데 나는 수능 시험 6월달 모의고사 시험을 봤더니 한성대학교야. 만약에 이래요. 그럼 이 아이는 극단적으로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수능까지 기대를 하면 본인의 현재 만들어온 내신 성적이 굉장히 아쉬운 친구가 될 겁니다. 이런 친구를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력 전형이 학생부 전형으로 확실하게 굳어져 있는 친구다. 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원서를 쓸 때 굉장히 쉽습니다. 6월 모의평가 성적보다 레벨이 떨어지는 대학교는 안 써도 되지만 이것보다 레벨이 조금 높은 학교 위주에서 내신이 강점인 학교를 쭉 골라서 쓰면 됩니다. 방금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나는 수능 성적이 한성대야. 근데 나는 내신이 서울시립대래. 근데 서울시립대는 교과전형으로 원서를 쓸 때 내신 성적은 내 성적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학교에는 수능 최장료 기준이 문과는 3개 등급합 7 이과는 3개 등급합 8 이렇게 요구되어 있어. 이거 맞출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맞출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 맞출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만약에 불안심리가 작용을 하면 집어넣긴 집어넣어야 되겠죠. 왜요? 우리는 수시를 6개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한 장을 집어넣어 놓고 여러분들은 수능 최저 3과목을 어떻게 하든 등급합 7을 맞추거나 8을 맞추는 무언가 노력을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혹시 못 맞추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밑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수능 최장료 기준이 없거나 수능 최장료 기준이 더 낮아서 내가 쉽게 맞출 수 있다라는 대학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학교를 이렇게 몇 개를 골라 놓고 여기는 확실히 붙겠지? 라고 생각되는 대학교를 한 개, 두 개 정도를 확보를 해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무언가 확보해 놓은 다음에 아, 난 그러면 최소한 국민대 교과는 수능 최저도 없고 내 내신 성적으로는 안정권이니까 여기 하나를 쓰면 붙겠다. 서울시리대는 수능 최저만 맞추면 붙겠다. 라고 이렇게 두 개 대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네 장 갖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 되겠는 거죠. 그럼 이제 선생님께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가지고 원서를 쓰면 어디쯤 쓰면 될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너 넷이 학생부 종합 가지고는 너는 동국대쯤 쓰면 붙을 것 같아.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면 되죠. 아, 내가 안정대학교를 국민대로 잡아놨는데 국민대가 좋냐? 동국대가 좋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동국대가 더 좋아. 라고 생각하면 집어 넣으시면 돼요. 거기도. 그죠? 또 선생님께 질문합니다. 또 갈마는 대학교가 어디죠? 라고 질문했더니 경희대학교를 학생부 종합적으로 쓰는데 학과를 한참 낮춰보는 게 어떨까? 아니면 거기 고교연계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학교장 추천전형으로 너 쓸래? 추천서 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받아갖고 거기다 또 쓰시면 돼요. 이렇게 무언가 선택을 해서 내가 국민대라는 대학을 안정권으로 잡고 나면 그 위에 대학교에서 하나하나씩 여섯 장을 채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굳이 국민대보다 레벨이 낮은 대학교는 쓰실 필요가 없겠죠. 확실하게 붙는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학생부 전형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전형을 쓸 친구들은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정시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대학교 중에 내 내신으로 확실하게 붙을 수 있는 대학교를 먼저 하나를 선택하고 그 대학보다 레벨이 한 단계 한 단계 높은 학교를 여섯 장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나가는 게 이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친구들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서류 준비를 해야 됩니다. 3학년 1학기 아직 남아있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어떻게 해서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 거냐 창의적 체험활동은, 추천서는 등등의 내용들을 채우는 걸 첫 번째 고민해야 되고 내가 만들어온 학생부 내용이 어떤 학과 쪽으로 자기소개서를 써내려가면 전공적 합성이 더 맞을 거냐 내 학생부는 어느 대학교에서 더 좋아할 거냐 이걸 기본적으로 찾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시는 게 1단계입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서울시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교과 전용으로 내시는 필요충분 조건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수능체조가 불안하네? 라고 하면 내가 필요한 수능체조 과목을 골라서 저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면 세 과목이 수능체조가 필요하구나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영어 한 과목은 반드시 2등급 이내를 만들어야지 그럼 나머지 두 개를 뭘로 맞출까? 국어를 맞춰야 될까? 수학을 맞춰야 될까? 탐구로? 아, 탐구는 한 과목밖에 반영이 안 되네 그럼 탐구를 먼저 결정해야 되겠구나 내가 동아시아에서 살을까? 세계사를 할까? 아니면 내가 화학을 할까? 이렇게 무언가를 골라서 이 과목에 대해서 11월 14일까지 집중해야 되는 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게 그 다음 내용 그리고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만약에 합격했다 1단계를 통과했다라는 확신이 들거나 불안불안했는데 9월 말 10월 초에 면접 보러 오라고 대학에서 안내서가 오면 면접 준비까지 해야 되는 게 이 친구들이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신 가지고 갈 친구들은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 하나하나 차곡차곡 완성시켜 나가는 게 수시를 대비하는 방법이다 이 친구들은 당연히 수시에 모든 걸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써야 되고 수시에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면접을 준비하고 수능 최저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친구도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나는 수시모집이 아니라 수능 가지고 대학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수능 가지고 대학 가야 될 것 같은데 수시모집 6번의 기회를 모두 다 버리기는 아까우니 논술로 써야 되겠다 학생부 교과거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나는 비교 열의에 있어 도저히 이 전형으로는 내가 희망하고 있는 대학교를 쓰지 못하겠는 걸 이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육논술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논술전형으로 지원을 하거나 또는 내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내신 성적보다 수능이 더 좋다라고 하는 친구는 대학을 조금 낮춰서라도 면접이 수능 뒤에 보는 학교를 일부 골라서 면접이 뒤에 있는 학교를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어찌 됐건 이 친구들은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기회를 수시에 가져야 되는 친구들이 해당이 될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아 나는 수시로 대학을 가는 거나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게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나는 내신도 평균 2등급쯤 돼서 내신 가지고 가면 동국대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능시험 모의고사 6월달을 보건 9월달을 보건 모두 다 시험을 봤더니 얘도 동국대학 그래서 나는 균형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야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랑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친구도 여러분들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부라는 건요 여러분들의 내신은 지금 시점으로 오면 고정값으로 바뀐 겁니다 그죠? 내신 정도 3월 1일까지 딱 끝나면 고정값으로 바뀌었죠 반면 수능 점수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변동값입니다 그럼 내가 수능을 잘 볼지 못 볼지 평소대로 볼지 이걸 잘 모르지만 이 학생부는 무언가 고정값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을 쓰면 부터, 이 대학을 쓰면 MMO에, 이 대학까지는 어려워 이게 기본적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럼 학생부를 전략적으로 잘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이 불안하다는 얘기는 내가 수능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수능 뒤에 무언가 면접 논술을 보는 학교로 모든 수시 전형들을 옮기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나는 내신 갖고 동국대를 붙을 수 있어요 학생부 종합으로 어라? 동국대 두드림 전형은 수능 뒤 면접이네 그럼 넣어놓으면 되죠 넣어놓고 나서 나는 수능을 잘 보려고 노력해서 이 면접을 가지 말아야지 라고 결정하면 됩니다 혹시 저 동국대보다 레벨이 더 낮은 대학교까지도 성적이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 레벨보다 더 낮은 대학교 종합전형 중에 면접이 수능 뒤에 있는 학교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을 가지고 기대치 붙을 수 있는 대학교를 수능 뒤에 있는 학교로 무언가 골라놓는다 반면에 논술 같은 경우는 무언가 이렇게 낮춰서 지원하거나 높여서 지원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문제 유형이 나한테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논술을 수능 뒤에 보는 학교 중에서 나한테 문제 유형이 적합하다라고 생각되는 대학을 골라서 수능 뒤에 있는 학교로 골라놓으면 됩니다 때로는 연대처럼 수능 전에 논술 보는 학교가 있는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수능 성적으로 연대까지 올라가는 수능 점수는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면 이런 학교 실입대건 연대건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를 골라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골라나가서 여러분들이 수시의 6장을 어떤 방법으로 쓸 건가를 기본적으로 먼저 원칙을 정해놓으면 지금부터 수시 원칙을 쓸 때 너무 그렇게 크게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난 무조건 내신으로 대학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확실하게 붙는 대학을 정한다 정시 때 못 가는 대학교 수준에서 그럼 그 대학교를 교과로 고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교과는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종합이라도 종합도 선생님께서 이 대학은 확실히 붙어 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그 대학부터 정한다 그리고 그 대학이 확실하게 붙는 무언가 결과를 우리가 예측한다고 하면 나머지 5장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리는 걸 수능 체제가 적용되는 학교로 높이거나 때로는 논술을 쓰거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무언가 내 전공적 합성이나 학생부를 보면서 골라나가시면 된다라는 거고 애매모호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봤으면 수능 뒤에 면접 보는 학교 중에서 내가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를 하나쯤은 고정값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5장을 고르면 된다 이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먼저 내신 가지고 대학 갈 친구는 수능에 대해서 중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반면에 논술로 6장을 쓰거나 내신이나 수능이 성적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수능을 끝까지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은 수능 준비를 끝까지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또 아까 제가 1번 케이스 내신 갖고 대학 가는 친구들도 수능 최저를 맞추면 대학이 레벨업이 될 수 있으니까 수능 최저를 몇 과목은 하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수능 공부를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수능 정시로 대학 갈 때는 수능 점수 1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100점을 맞았냐 하나 3점짜리를 틀려서 97점을 맞았냐 3점짜리 2점을 틀려서 95점을 맞았냐는 정시로 대학 갈 때는 3.5점 정도의 격차가 벌어지죠 근데 수능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국어가 1등 컷이 몇 점이에요? 봤더니 94점까지였어 라고 하면 100점을 맞은 아이나 97점을 맞은 아이나 95점을 맞은 아이나 등급은 똑같이 1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수시를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시에서 내가 국어라는 과목은 수학이라는 과목은 탐구라는 과목은 영어 절평 같은 경우는 몇 등급을 맞아야 되느냐의 목표를 무엇보다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국어는 2등을 맞아야 돼 라고 수학은 3등을 맞아도 돼 뭐 탐구 하나는 반드시 1등을 맞아야 돼 무언가 이런 목표를 세웠다라고 하면 그 목표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 내가 6월 모의 평가를 받는데 문법 문제 두 문제를 내가 이번에 틀렸는데 이건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100여 일, 130일 정도가 남아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까지 해결을 하고 내가 이걸 정답을 찾아가는 건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을 내가 해결 가능한 부분을 먼저 끝내서 등급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수시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고3 때는 모든 걸 다 학습 계획을 세워서 모두 다 끝내겠다라는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얘는 시간이 나중에 10월 이후에 남으면 하고 아니면 이건 과감하게 버린다 이 부분까지 확실하게 끝내면 최소 2등급은 맞겠지? 난 이 과목만 2등급만 맞으면 되지 이런 무언가를 세워서 조금 더 치밀하게 학습 계획을 세우고 여름방학을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효과적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대학 입시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대학 입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점 때문에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정말 아쉬움이 남게 될 거예요 내가 정말 운 좋게 겨우 턱걸이에서 등급을 맞추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수능은 전략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무슨 과목으로 수능 체제를 맞출 거냐 어떤 문제까지를 맞춰서 그 등급을 확보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하셔서 이번 여름방학 학습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교과, 종합, 논술 전형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시자 연락 연구소의 대표 컨설턴트들이 테마별로 영상을 다 찍어놨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도 수시 모집에 조금 더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입시 설명회가 저희 메가스터디 재수 정규반의 학원별로 7월 다음 주부터 지점별로 계속 설명회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 집 가까운 쪽에서 그 설명회 참석하셔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으셔도 되고 그걸 저희가 나중에 또 실제로 하고 영상을 통해서 다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시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꼭 올해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전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꼭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저희 메가스터디 수험생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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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